안녕하십니까 에인락 회원 여러분 오늘 모처럼 부모 형님을 모시고 여러 부상당한 부모 형과 대물님, 저러 가야지 텔레코님, 빕시시님, 어사랑님 곡도, 곡도우님, 식구킹님, 슈퍼님 그리고 광개님 이게 저의 이렇게 아메리칸 스피릿을 타고 지금 출제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왼편에 보이는 다리가 몇 번 우리 안쪽 8번 몇 번 인터넷에서 올렸던 그, 뭐지요? 오카로타 피어가는 길이 아니라? 데스틴 브릿지입니다. 저기서 유일하게 브릿지에서 낚시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참석한 인원은 10명이고요. 지금 대어산과 다어산을 걸고서 낚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낚시를 시작하고서 2부를 지켰습니다.